자 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토성현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이 브런치의 데빙인 우리 안치홍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여러분들 드디어 브런치가 100회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뭐야 이거 나무 자주적이야 이게 뭐야 100회를 하나 들고 왔다 이제 100회 되니까 저희 제작진이 백호의 축하 기념으로 또 이렇게 브런치를 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기 드시고 용철아 여기 커피 해 자 우리 오늘 저 위 자 받아가시고 아니 아니 이걸 통째로 가져가 자 저도 이렇게 딱 하나 꺼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이걸 이거 하나 갖고서 지금 내가 지금 이걸 몇 개를 먹는데 이걸 하나밖에 안 줘? 뭐를? 아 요 토스트를요? 진짜요 몇 개를 또 드시려고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역시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시작부터 함께 얘기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 우리 팬들 덕분이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뭐 소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 또 이제 저희 방송 아침부터 10시 오전 뭐 이른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찾아주시고 또 채팅 남겨주시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100회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또 시즌 끝날 때까지 뭐 다음 시즌까지 또 앞으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면서 좀 먹으면서 해도 되죠? 네네 아휴 알겠습니다 힐러리님 아휴 축하드려요 어제 제 버런처에 전일제였다 나 진짜 전일제였다 99회 축하 기념으로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시즌 끝나면 대략 몇 회쯤 될까요 하셨는데 지금 뭐 포스트 시즌이나 요런 것들까지 합하면 대략 한 40회 50회 정도 좀 남았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또 끝까지 시즌 끝까지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50번? 50번? 네 그 정도 남았죠 그렇게 많이 남았어? 저희 정규 시즌으로 한 40번 남았으니까 아이고 저거네 이삭이네 어음 맞았어 한참 남았네 아휴님 머릿속엔 오직 냠냠만 있다는 이선님의 아휴님 반갑습니다 음 오늘 김관영 선수 무실점하면 내일 브런치 쏠건데 그러면 3일 연속 브런치인가요? 100회 축하드립니다 해주셨는데 무실점하면? 김관영 선수의 무실점을 또 오늘 기원을 해야 되겠네요 하하하 먹으려면 응원을 해야 되네 그러게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김유성 선수 얘기가 위에 나와있더라구요 김유성 선수 얘기가 나와있는데 원래 드래프트? 네네네 지금 이 드래프트와 관련돼서 질문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서울고 김선현 선수도 있고 윤형철 선수도 지금은 뭐 탑2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어서 지금 롯데자이언치가 김유성 선수를 지명하냐 마냐 이거 가지고 지금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야구부장님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롯데가 김유성은 놀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요런 얘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야옹이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뭐 어떻습니까? 김유성 선수 지명이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음.. 일단 하게 되면은 그 구단은 좀 화살이 가겠지? 음 음 음 근데 아 야 학폭 이거 이게 진짜 너무 애매해 여러가지 좀 그게 있죠 부담이 있죠 구단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학폭 있었던 선수들 다 풀어주고 다 와야지 음 근데 이제 김유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징계도 받았고 지명 철회도 됐고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있더라구요 아예 이제 과거에 지명을 했었던 NC 다이노스가 그나마 다시 지명을 하면은 좀 덜 저거 하지 않겠느냐 요런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걸 떠나서 학교폭력 논란 자체에 이제 어 좀 이건 안되지 않느냐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음 지금 이 얘기하는데 뭐 티셔츠 예쁘다는 거 이걸 읽으라 그래요 아니 와이프가 오늘 아침에 나올 때 그 얘기하더라구요 나한테 뭐라고? 이쁘다고? 어 이거 이쁘다 어 그러게요 색감 배합도 적고 아 근데 지금 김유성 선수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런 것만 읽으래 지디님 티셔츠 이쁘네요 아트에저씨님 네 입을 수 밖에 없어요 네 제가 을이라서 아 그렇구나 이 회사 옷을 입어야 돼요 하여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받아줬으면 좋겠어 음 솔직한 얘기로 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징계 받았잖아 네 그리고 어린 친구고 또 음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연예계에도 사건 사고 뭐 많이 쳐도 결국은 나중에 징계 받고 뭐 하고 하면 돌아오잖아 용철아 자석 뒤에 복귀하자 그치 그러면서 한 번 더 하면 안되고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그냥 아예 영구재명을 시키고 우리가 한 번에 실수는 사람인데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가 아 뭐 위원님의 생각이니까 그건 그냥 내 생각이에요 네 징계를 받았으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좀 음 정말 기회를 주는 것도 응 그렇대요 지금 이제 보니까 코조구님이 김유성 선수는 문제가 피해자랑 아직도 합의를 안해서 안 됐대? 문제래요 반성보다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법적 법적 공방하는 태도가 조금 걸린다 업승님께서도 좀 얘기하셨고 그럼 부모님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그래 아들을 앞길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줘야 되는 게 부모 역할인데 음 거기서 무슨 뭐 자존심 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 한 번쯤 뭐 음 고개 숙이면 되잖아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한 발 물러서고 낮추면 되잖아 사람이 좀 안타깝네 부모님들의 그 대처가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속마음이라든지 진짜 사람이 달라졌는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진짜 그렇게 논란이 일어나고 이후에 뭐 쇼라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라도 뭐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유소년 선수들 에게 뭐 도움이 되는 길을 찾는다든지 여러가지 이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 식으로 조금 어 뭐 어떻게 보시면은 뭐 이미지 세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세탁도 안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라도 좀 보여주는 게 진정으로 좀 반성하는 모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네 일단은 팬들이 많이들 알고 계시네 보니까 음 피해자 맞고서 했고 학복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징계 후라면 지명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또 지명하면 안 되죠 또 이런 얘기까지 일단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아니 아니 다 정리됐다고 생각했어 음 피해자랑 합의도 보고 음 그리고 이제 뭐 징계도 받았고 했으니까 저 이제 징계 같은 경우에는 선수 본인이 이제 감수할 부분이니까 이제 그건 이제 넘어갔다고 치더라도 음 아직 이제 피해자의 상처라든지 이런게 이제 회복이 안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안 돼 그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안 돼 음 뭐가 뭔지 사람이 먼저지 지금 무슨 야구가 먼저야 하긴 그건 아니야 사과는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진심으로 느껴져야 진정 그게 사과다 그렇지 그렇지 저도 그래서 롯데에서 지명 안 했으면 한다고 야옹이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뭐 저희가 항상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 있죠 뭐 야구보다도 또 중요한 것들도 있고 또 이제 뭐 이 팬분들의 마음과 너무나도 이 벗어난 선택을 구단들이 했을 때는 그 비난을 받아가는 걸 피해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음 요런 얘기를 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진짜 어 피해자와의 그 합의가 점중기님 아 위원님 유튜브 댓글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늘 같은 컨셉 부탁드려요 또 이런 얘기하셨는데 응 댓글 일단 위원님은 안 보시잖아요 댓글까지 가는 걸 몰라 음 아니 모르신다고 아 위에 fbi3님이 전 방금 탕수육 플러스 간짜장 불짬뽕 곱빼기 시켰습니다 와이프와 함께 브런치 하려구요 후후 하셨는데 저희 내일 이비가 짬뽕 본점 가가지고 그 인천점 가가지고 저녁에 라이브 하거든요 회식 라이브 하거든요 내일도 저희 이 짬뽕 먹방 또 할 거니까 그럼 내일 일을 두 번 하는 거네? 위에서 듣고 오셨잖아요 뭐 모르는 척 하고 있어 그니까 두 번 하는 거네 오전에 이거 하고 저녁에 또 저희 가서 먹고 근데 라이브 소통이 이래요 위원님 응 팬 여러분과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같이 소통하는 게 일입니까? 위원님에게는 이 새끼 나쁜 새끼야 나쁜 새끼야 전 너무 즐거운데요 위원님과 함께 저희 제작진 여러분과 함께 팬분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이게 일이라고 생각이 되시는 거예요? 진짜 나쁜 새끼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하하하하 내일 어쨌든 저희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하하하하 저희 같이 회식 3회 해주시면 그리고 제가 예고 해드렸잖아요 내일은 저희가 저희끼리만 이제 회식을 하는 거지만 방송 키면 1위지 아 골드플레이님 이건 이제 위원님 이런 것만 해보셔 야 너 영혼 한 번에 그렇게 잘 읽는다 하하하하 그리고 저희 31일 31일에는 저희 정모 하잖아요 이제 팬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 짬뽕 먹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려서 또 신청하는 페이지 꼭 들려주셔서 또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 기자님 뭔가 간신배 느낌이 갑자기 물씬 남비나는데 그 위에 힐러리님 봐 지디님 연장근무 1.5배 수당 받으시라고 힐러리 화이팅 역시 일 잘하시는 분이야 치드래곤 외통수에 걸렸네 요런 의견도 있는데요 외통수는 뭐야 외통수는 무슨 말이야 지금 뭐 빼박 저한테 이제 방송 처음에는 안 위원님이 도 기자님을 혼냈는데 이제 반대가 된 기분이다 여기서 아 이거 일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면은 또 어떻게 팬분들과의 소통을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뭐 이게 아니다 그러면 슬겁게 가셔야죠 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 빼박이다 빼박 이런 얘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농담입니다 농담 그럼요 저희 내일 7시 네 7시입니다 인천 본점 인천에서 또 저희가 짬뽕 먹방 할 예정이니깐요 네 많이 저희 유튜브로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이 백회 특집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한번 또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백정현 선수 얘기를 한번 꺼내봤는데요 백정현 선수 아직도 백정현 네 저희가 몇 달 전에 이제 백정현 선수 이제 다룰 때 아직까지도 첫 승을 거두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게 지금도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독한 불운이다라는 이제 부제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난해 사실 삼성라운즈가 정규 시즌 2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 역시 백정현 선수의 활약이었다고 이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텐데요 4년 총액 38억에 계약하면서 FA 대박까지 또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백정현 선수 올 시즌에는 1승도 거두지 못하고 17경기 12패 평균자책점 5.87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89이닝 또 홈런 19개를 또 허용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좀 반등의 계기가 있긴 했습니다 이 8월 첫 등판이었던 14일 수원 KT전에서 6이닝 무실점 호투했고요 21일 대구 NC전에서도 5.1이닝 2실점 무난한 투구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너무 부르네요 왜 불안하느냐 영상 보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현 선수가 이 NC전에서 5.1이닝 2실점 6이닝 소화가 거의 유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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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맞았구나 네 아이고 참 노진혁 선수에게 그렇게 됐네 본인도 놀라서 바로 지금 왔어요 그렇죠 걱정이 돼가지고 선수에게 바로 다가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이고 참 전혀 고의가 있는 건 아닌데 노진혁 선수도 금방 일어나네요 금방 일어나고 안풀리네 올해 지금 노진혁 선수도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고 헬멧에 그나마 완충작용을 했을 것 같기는 한데 백정현 선수도 이렇게 꾸벅꾸벅 미안하다는 모습 제스처하면서 지금은 퇴장 당하는 모습입니다 아 참 안타까워요 오래 안돼 잘 안돼 이게 승수가 없는 것도 팬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글 좀 남겨주세요 저는 한 운이 정말 한 6대 4 네 운치 운육기사 운육기사 운이 많이 따라줘야 돼 승리는 내가 볼 때는 이제 단적으로 딱 그거잖아 우리가 두 가지로 딱 나뉘어 줄 수가 있잖아 8이닝 무실점 했는데 승리투수가 안돼 0대0으로 가면 안돼 그치? 그쵸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5이닝 딱 채웠는데 한 8실점 했어 네 타자들이 고하면 한 14점 뽑아 승리투수 5이닝 8실점이면 2군을 가도 지금 뭐 할 말이 없는 선수가 승리투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승리 승을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투수가 보면은 야수들의 도움도 많이 받아야 되고 본인의 컨디션도 그날 피칭 내용도 또 좋아야 되고 그쵸 또 상대가 상승세가 아니라 하락사인 팀도 또 만나야지 또 확률이 또 올라가고 그쵸 대지는 좋아야 되고 뭐 이런게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야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왜 백정현 선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거론이 되냐 그러니까 FA 시즌 다 바로 이제 계약한 시즌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아 돈을 뭐 잘못 투자했다 너무 뭐 뻥튀기다 뭐 먹튀다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이제 팀 성적이라도 좀 좋았으면 그나마 좀 덜 비판을 받았을 것 같은데 어 백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해 지금 뭐 태팅창도 보니까 아우 지난해 하늘에서 FA를 앞두고 모든 운을 다 준 느낌이다 삼성사랑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고 백정현 진짜 올 한해 제대로 꼬인 것 같다 또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유 참 공이 머리로 날아오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기분이래요 야옹이님 그만큼도 이제 무섭다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그럼 그럼 머리 한번 맞으면 후유증이 커요 맞아요 네 이렇게 안 풀리면 선수 멘탈은 괜찮을까요 솔트님께서도 또 궁금해 하셨어요 저 정도면 내가 볼 때는 거의 포기야 머리와 마음은 포기야 몸은 하지만 얼마나 진짜 답답해 네 근데 뭐 올 한해만 야구할 게 아니니까 다시 다 잡고서 내가 볼 때는 백정현 선수는 시즌을 일찍 준비한다기보다는 푹 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이제 올 시즌보다는 다음 시즌을 좀 준비하는 그런 규두보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도 가장 먼저 드는 게 아 이게 내가 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 거야 그러면은 이제 사람인지라 어떻겠어요 동료들 선후배들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하겠지 눈치를 보게 된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야구를 마음 편히 펼치질 못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사실 본인한테도 손해고 팀한테도 손해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선수들이 어 어쩔 때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너무 부진하고 너무 못하면은 코칭 스탭을 찾아가서 2군에 내려가겠습니다 아 자진해서 어 근데 나는 그 얘기를 정말 이해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응 아니 선수가 어떻게 스탭한테 가서 감독한테 가서 자기가 2군을 내려가겠다 응 그럼 2군에 있는 선수들은 어떻게 해서든 한번 1군에 올라오려고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네 어 그거는 그건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응 그거는 전적으로 스탭과 감독의 몫인 거지 선수가 어떻게 자기가 뭐 못한다고 내려갔는데 그럼 자기가 2군 내려갔다가 다 됐으니까 나 이제 다 됐으니까 올라갈게요 뭐 이 말을 하고 틀릴 게 없잖아 아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선수들은 선수들의 1군 등록 말소 여부는 스탭이 알아서 하는 거고 네 별재근 선수는 또 스타일이 또 말 또 그렇게 할 것 같지도 않아 그렇죠 너무 좀 과묵하고 조용하니까 네 내년에도 해야 되고 후년에도 해야 되고 또 삼성 마운드에서 정말 필요한 선수니까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한해를 이렇게 보내면 내년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치냐고 또 질문이 있습니다 솔트님 내년 경기력보다는 오히려 내년이 더 기대가 되지 아니면 올해 완전 바닥인데 이거보다 더 바닥을 치겠냐 설마 아 더 내려갈 곳은 없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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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반등의 여지가 충분하고 또 뭐 특급까지는 아니지만 선발투수로서의 검증을 마친 선수니까 그리고 또 이게 시너지도 잘 맞아야 돼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게 야수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야수들도 좀 보강이 되고 막 이렇게 베스트가 항상 나올 수 있게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게 돼야 되지 백정현 선수만 지금 뭐 올해 좀 잠 안 풀린 거지 내년에 뭐 올해만큼 이렇게 던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자존감이 완전 바닥이면 우울증도 올 텐데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얄리얄리님께서 또 걱정을 해주셨고 맞아요 맞아요 야구가 참 알수록 힘들고 잔인한 운동인듯 합니다 그래서인지 팬들도 위치해 가나 봐요 매경기 질 때마다 분석하고 비판하고 또 이런 의견도 내주셨고 야구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이제 그냥 그냥 그런 거 같아 최근 이제 야구팬들은 거의 전문가가 다 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오늘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또 어느 팀 또 비교해 타고 그냥 그냥 하는 야 예를 들어서 네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엘지랑 두산이랑 경기를 했는데 엘지가 이겼어 5대4로 오늘 두산팬들이 화가 나 아 나 오늘 아 우리가 오늘 젓네 아 아쉽다 며칠 한잔 먹고 그냥 들어가자 이게 아니고 왜 졌지? 이랬나고요 그러면 그 이유를 이제 왜 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시는 거야 오늘 경기 누구 때문에 졌지?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팬들도 야구에 대한 깊이는 깊어지는데 스트레스는 더 받... 그러게요 잘 아시는 분들일수록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고 하겠는데 지금 평균 자책점은 적어도 패전은 다 본인 탓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5점대 5.87이기 때문에 좀 불운한 건 승수 쪽에서 좀 불운하다 뭐 아직 1승도 못 거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이닝 80점 하고도 승리 따갈 수 있는 게 또 야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진하고 불운은 아예 다른 얘기죠 하긴 네 부진입니다 정말 부진한 거지 부진한 내용인데 불운은 단 1승 아직 승이 없다는 거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네 예를 들어 우리 여기 보면은 KT전 6이닝 4K 그리고 8월 21일 NC전 5와 3분의 1이닝 2실점 이러면 이제 승리 투수가 될 수도 있는 요건은 일단 갖추잖아 그렇죠 득점 지원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승리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승에 대한 불운은 없지만 부진한 건 사실이다 부진하지 5점대 평균자책점이면 부진하면 선수는 할 말 없는 거지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8월이죠 8월 2경기에서 평균자책점 1.59 한결 그래도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치를 본다는 말이 또 기억에 남아요 이제 선수 본인도 이제 눈치를 보겠지만 어쨌든 백정현 선수가 베테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변의 선수들 혹은 선수단도 어쨌든 좀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백정현 선수가 등판하는 날에는 좀 더 차야되는데 차야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좀 있나요? 그렇지 그렇지 아직도 승리가 없네 진짜 잘해야 되는데 선수들 다 그 마음같지 더 신경을 쓰지 물론 뭐 매경기 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지만 네 백정현이 등판을 하게 되면 선수들이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또 자기 때문에 실책에서 또 실점이 이어지면 또 승리가 안 되겠지 또 패전 주면 어떡하지 또 참 무사한 말로 찬스에 나갔는데 또 삼진으로 물러나면 진짜 내가 정현이 형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게요 이런 생각이 이제 갔거든 맞습니다 우리도 똑같잖아 아침마다 우리 팬들이 또 이렇게 많이 안오면 어떡하나 댓글이 많이 안달리면 어떡하나 내가 엄청 진짜 내가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 완전 진짜 완전 완전 왜 이렇게 웃음이 나지? 진짜로 이런 말씀 저 처음 듣는데요? 아니 진짜 지금 내가 처음 공개하는 거야 진짜 내 마음 진짜로 알겠습니다 우리 팬들 얼마나 많아 지금 진심으로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야 이렇게 방송을 생각하시는 분인지 어 저도 이제 가슴이 또 뜨거워지는데요 의원님 근데 손톱을 몰라 손톱을 지어 뜯으세요 하하하하 하하 하여튼 그렇습니다 찌리님은 스포츠 심리상담 전문가 같다고 또 힐러린이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또 아카데미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심적인 부분도 좀 잘 읽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 1승 12패 배영수 선수 당시 안되는데 더 잘해보겠다고 과욕을 부리면서 더 힘이 들어가고 컨트롤이 흔들렸다고 또 이런 얘기까지도 해 드셨습니다 위에 보니까 혹시 작년에 너무 무리한 건 아닐까요 야옹은 무리는 아니죠 무리라고 할 수는 없지 뭐 이닝도 무슨 한 200이닝 소화한 것도 아니고 네 선발로 35경기 이상 등판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혀 무리는 아니죠 무리 정도는 아니죠 무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백종현 선수 지금 이제 개인 13연패인데요 아이고 역대 개인 최다연패 심수창 선수에 18연패 조금씩 근접하고 있는데 얼른 빨리 이 패전을 또 끊고 정중인님 이거 뭐야 그 다음 거 뭐야 입만 열면 입만 열면 진심을 담은 그럼 개구라야 이건 아니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김수미 이 부분이 한 거 아니야 네 네 맞아요 입만 열면 입만 열면 구라가 사동으로 나와 하여튼 맞습니다 아니죠 네 치드래곤님의 마음은 진심이라는 거 어쨌든 백종현 선수 저거 하나 읽어줘 사악프로스트님 거 이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이러면은 이 클립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앞에서 끌어야 되잖아요 저거 지금 저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치드래곤님 심수창 선수 연패 때 이 마음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다고 이 사악프로스트님도 질문하셨습니다 진짜 못한다 하하하하하 덕아웃에서 아 좀 짠하는 거 없어요? 없어 없어 18연패가 너무 불운하잖아요 그럼 뭐 걔 실력있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류현진이나 윤성민이나 이 정도급 선수들이 그랬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진짜 못한다래 어 신수창은 아니지 걔는 딱 선발로 뛸 수 있는 팀에 있었던 거야 네 그동안에 뭐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선발진도 좋았던 데 뭐 SK나 기아나 만약에 그런 데 있었잖아 네 그럼 이구리지 무슨 자리가 없지 아 진짜 이 허를 허를 찌르는 예상을 깨는 또 그냥 팩트야 그냥 사실이야 있는 그대로야 그러네 그러네 아 그래요 FBI 3님 말씀처럼 윤성민 선수 2007년 162이닝 던지고 3.78 평균자 7승 18패를 거뒀죠 그때는 진짜 불운했습니다 그래서 윤성민 어워드라는 또 이 우스갯소리도 있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백정현 선수도 올 시즌 이 부진한 것은 또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 첫 승을 또 빨리 거둬줬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심수창 선수는 부상도 단 한 번도 없었고 수창이 형만큼 하는 선수도 잘 없잖아요 그래도 골드플레이님 이런 얘기 수창이는 네 그냥 계속 내보내면 돼 걔는 물이 네 이런 게 없어 건강해 그냥 걔는 공을 너무 던지고 싶어가지고 그냥 안달이 나네요 안달이 나네요 그러니까 심수창을 더 잘 알았던 지도자였으면 네 사실 너무 많이 던지는데 물인데 수창이는 안 그래요 그래서 계속 던지네요 걔는 그래도 저 예전에 그런 우스갯소리를 본 적이 있어요 커뮤니티에 심수창 선수 단점 건강하다 심수창 선수 단점 건강하다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경기에 나온다고 모르는 얘기 있었는데 지금도 어디서 던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최강야구 나오잖아요 지금 최강야구에서 3이닝 무실점했다고 저는 근데 저번 충원고랑 경기했을 때 계속 부진하다 보니까 경기 끝나고도 불펜 피칭 불펜에서 불 꺼지어 불도 안 끄고 계속 훈련하는 걸 보고 감동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그 결과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보기 좋다 감동적이다 컨셉이에요? 야 경기 끝났으면 집에 가서 빨리 밥 먹고 그래야지 거기서 다 짜고 치는 고척동안에 불펜에서 막 던지시던데 이렇게 하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그 정기 고척동 서울시 체육시설관리공단 사람들 경기단에서 빨리 나가라고 지금 이게 전기상 얼마나 드는데 거기서 무슨 연습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컨셉이야 다 컨셉이야 어쨌든 심수창 선수 심수창 의원님 활약 많이 해주고 계시니까 또 최근에 심 의원님 만났는데 어깨 나갔다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또 얘기하셨는데 진짜 진심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많이 응원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또 다음번 주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롯데자이언츠의 얘기인데요 이 스트레일리 선수 얘기 또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KBO 리그로 돌아온 외국인 투수 이 댄 스트레일리 선수 지금 시즌 2승에 도전하는데요 이제 NC 다이노스와의 시즌 12차전 오늘 경기 선발 투수 이 스트레일리 선수가 또 나서게 됩니다 두 시즌 동안 이제 롯데에이스 역할을 하다가 다시 올 시즌에 돌아왔죠 이 KT 위드 상대로 6이닝 무실점 쾌투 드디어 첫 승을 거두게 됐고 두 경기에서 무려 11이닝 무실점이라고 합니다 이 NC 상대로도 무실점 기록을 이어갈지 이거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롯데자이언츠 지금 상승세거든요 11경기 48승 3호 58패지만 지금 8월 들어서는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순이 바뀔까 NC와 롯데가 현재 보시면 6이 7이거든요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만약에 롯데자이언츠가 승위를 거둔다면 이제 순위가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보이시죠? 네 승차가 어떻게 돼? 승차는 이제 없죠 승차는 없죠 아니 이제 기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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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경기 차래요 기아랑 이제 다섯 경기 차라서 롯데가? 네 NC는 더 좁혀졌네 NC랑도 한 뭐 이제 비슷비슷하겠죠 네 지금 다섯 경기 차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까지는 5강을 노려볼 수 있다 그렇지 라고 이제 팬분들이 기대하십니다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음 진짜 지금 지금 NC가 지금 아마 8월이 어마어마해 그렇죠 NC도 장난 아니죠 NC가 그리고 상위권으로 좀 이렇게 좀 눈길을 돌리면 KT 응 키움이 좀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NC가 기아가 생각보다 지금 탄력을 못 받아 지금 기아가 계속 그냥 그냥 계속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NC 같은 경우는 쭉쭉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롯데도 좀 올라가고 있는 롯데도 상승세고 상승세고 야 이거 5강 5위 싸움 자리가 또 막바죠 막판에 진짜 재밌게 또 흘러갈 것 같은데 느낌이 네 지금 NC와 롯데도 반게임 차고 NC랑 기아랑 4.5경기 차 지금 뭐 사실은 한 번 연승하고 한 번 연패 빠지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이 가식권 내에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연전 체제잖아요 네네네 연승연패팀 나올거야 2연승 2연패 이것만 해도 진짜 진짜 커 그렇죠 두 게임이 그냥 마이너스 되니까 이거 엄청 커 지금 제가 이제 최근 10경기 또 성적도 보고 있는데 기아가 5승 5패고요 NC가 8승 2패 그리고 롯데가 7승 3패 그러니까 두삼베어스가 좀 많이 페이스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3승 7패라서 지금 8위까지 지금 뒤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뭐 경기 차는 다 촘촘합니다 4.5경기 차 5경기 5.5경기 이니까 기아 타이거즈도 지금은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없죠 절대 없어 절대 없어 이제 잔여경기 일정이 발표가 되는 시점 그게 한 9월 중순에서 한 말 사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잔여경기를 과연 어떻게 이제 잘 배정을 하느냐 근데 나중에 꼭 이게 이제 말이 나와 왜냐면 뭐 어느 한쪽에 조금 유리하다 유리하다 뭐 이동거리가 뭐 짧게끔 뭐 했다 이게 이거는 생각 안 하거든 왜냐면은 웬만해서는 KBO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제 이제 밑에 쪽 팀들 뭐 롯데에 비롯해가지고 뭐 기아도 있고 NC도 있고 이제 서울 고척 경기가 오면 고척하고 바로 창원으로 가고 이렇게 잡진 않아 가급적이면은 고척을 가면은 이제 수원이나 아니면 인천이나 잠실이나 수조권을 이렇게 하고서 돌아갈 수 있게끔 그게 이동거리도 그렇고 소화하기에 좀 유리하잖아 네네 그런 이제 배려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든 10개 팀이 전부 다 똑같이 할 순 없어 음 조금은 이동거리가 좀 길어지는 팀들도 있는 반면에 조금 더 짧아지는 팀들도 분명히 있거든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쯤이 되면은 자녀 경기 일정 스케줄이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이렇게 띄엄띄엄 있잖아 예를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에이스급 선수들은 그냥 올인 할 수도 있고 아 그런 또 이점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은 휴식일이 있으면 이 좋은 투수들을 조금 더 휴식을 더 줄 수도 있고 이 불펜 투수들도 좀 더 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 앤씨 잔역 경기가 많이 남아서 좀 유리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해 주십니다 지금 보면 키움 키움 하고 일곱 경기인가 차이가 나 아 그쵸 키움은 이제 고척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곱 경기면 엄청 많아 좀 긴 거거든 지금 키움이 111경기 했거든요 제일 많이 했는데 지금 앤씨가 104경기 했으니까 맞네 일곱 경기 일곱 경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곱 경기면은 어 몇 경기야 최소한 진짜 뭐 어 세네 경기 두세 경기는 좁힐 수 있잖아 네 물론 맞습니다 지금 이대호 선수도 그렇고 그래서 0순위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메이저리그 구단하고 계약이 종료가 돼야 올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늦어질 수 밖에 없었고 또 그 선수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을 거야 다른 대체 외부인도 있었겠죠 후보도 있었겠죠 근데 내가 볼 땐 진짜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올해만 야구할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스파크맨만 빨리 쫓아내서도 4,5위 싸움을 하고 있겠다 야옹이 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 하셨는데 어쨌든 롯데자이언츠가 지금 이제 다섯 경기차 기아 타이거즈와도 격차를 점차 줄여갈 수 있을지 오늘 그렇기 때문에 롯데와 NC와의 맞대결 정말 정말 중요한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뭐 오늘 그러면 이제 선발투수 좀 보여주시죠 오늘 이제 스트레일리 선수 나오고요 이제 NC 다이너스는 신민혁 선수 3승 6패에 4.33의 평균 자책점입니다 신민혁도 괜찮아요 아 좋아요 괜찮은데 상승세인 팀의 대결이기 때문에 나는 스트레일리 선수 쪽에 오히려 한 표를 던질게 물론 이제 팀적으로는 둘 다 상승세지만 마운드는 스트레일리 선수가 조금 더 탄탄할 것 같다 음 그래서 너무 많이 이기는데 30승 28패? 네 28패야? 26패가 아니고? 28패 눈도 안보인다 플러스 2 아니구나 거기서 겁나 많이 이긴다길래 26패인줄 알았어 뭘 많이 이겨야 플러스 2인데 오늘 적중? 오늘 뭐 오늘 맞출지 틀릴지 미리 알려주세요 오늘 이겨 오늘은 적중 오늘 31승 갑니다 알겠습니다 31승 갑니다 갑니다 롯데자연치 대역전극을 또 저희가 기대를 하면서 NC 다이노스의 경기 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또 이제 댓글 좀 소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미라클 두산 기대했는데 깜짝 놀란 게 생각 밖으로 점수를 못 내서 점점 기대감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좀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두산드버스? 두산 근데 너무 오랫동안 진짜 이 왕자 자리에 또 있었잖아요 왕자 자리에 있었고 두산은 뭐 올해 만약에 가을이라고 실패해 두산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뭐라 하면 안 돼 진짜 두산이라는 팀한테 그리고 팬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야 오히려 올해 다시 이제 좀 잘 준비를 해서 마무리가 되면은 네 수준이 마무리가 되면 두산은 언제든지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항상 그런 팀이니까 나는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뭐 이런 것보다도 사실 두산 해마다 매번 보면은 그 주축 선수들 계속 뺏겼잖아 그렇죠 다른 팀으로 이적하고 전부 이적하고 이랬으니까 이제는 좀 두산도 좀 스토브리그 때 네 프런트가 활발하게 선수들 영입도 좀 하고 과감하게 영입도 하고 예전에 누구예요? 장원준 선수 영입 이후에 타 팀에서 영입을 아직까지는 안 한 것 같아 빅네임이 없었죠 그런 것 같아 이제는 필요성을 분명히 느낄 거고 네 그래서 올해 스토브리그에서도 또 두산의 움직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대호 선수가 현재 3할 3푼 3리 14 홈런 66타점 OPS 0.8억으로 활약 중인데 은퇴하면 포스트 이대호가 될 수 있을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롯데에서 롯데 뿐만 아니라 네 롯데에서는 뭐 한동희 선수죠 당연히 그렇죠 네 한동희 선수지 뭐 한동희 선수 말고는 뭐 떠오르는 선수는 없어요 일단은 네 한동희 선수도 뭐 워낙에 또 재능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데님 최주환 선수는 어떻게 보시나요? 완벽 부활인가요? LLLK님? 이런 질문 하셨습니다 최주환은 네 지금 남아있는 경기 의미없어 의미없어 얘는 가을야구에 진짜 해줘야 돼 아 중요할 때 정말로 근데 지금 같아서는 최소 4경기 최대 7경기를 해야 되잖아 딱 그것만 해주면 돼 최주환은 하긴 지금은 이미 돌이킬 수 없어 너무 많이 흘렀고 또 너무 많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슥팬들은 최주환의 가을야구에 하긴 맞아요 기대를 그때 만약에 못하면 진짜 엄청 욕해요 아니 진짜 이미 정규 시즌 이렇게 된 거 가을야구에서라도 잘하면 그동안 이제 욕한 거를 또 다 씻어버리는 활약이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순간이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히어로즈님이 이번 주 키우미 반등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죠 네 오늘 요키씨 등판하니까 그러니까 화요일 요키씨 토요일 안우진 일요일 요키씨 이렇게 예상하거든요 네 에이스가 3번 등판 6경기 중에 네 그래서 이번 주가 반드시 3승 3패 이상의 승률을 기록을 해야 되는 그런 한 주입니다 정말 아 그렇습니다 에이스가 나올 때 또 승률 챙겨가야지만 또 키우미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리고 또 볼까요 어 김태원 감독님이 그나마 야 그나마 김태원 감독이라서 이 정도라도 비비고 있는 거다 톨미 님께서 얘기를 하셨고 사실 두산은 내부 단속하기도 좀 버거워 보였다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얄리얄리 님 고이 아들의 저녁 공부 의욕 상승을 기대하면 롯데가 우승해야 합니다 아들아 야구가 내 공부에 도움이 안 된단다 하셨는데 이 아드님이 롯데 팬이신가요? 롯데 팬이시면은 가을 야구 떨어지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 공부 열심히 하려면 잠깐만 내가 아는 형인가 영무용인가? 영무용 아닌데 아니신 것 같은데 아이디가 다른데요 그 분이 한 분이 계셔 네 가정의 이제 화목을 위해서는 롯데가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워낙 많아 잠깐만 브런치 보냈어? 뭘요? 여기?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보낸 거 같은데 네 전화해서 따져야겠네 또 들어와요? 스포티비에는 피자 다섯 번 보냈거든 아 진짜? 섭섭한데? 어 뭘 왜 피자 다섯 번 보냈거든 그렇습니다 일단 전화 해봐야겠다 알겠습니다 기대해도 돼요? 기대하지마 무조건이지 알겠습니다 이승혁 감독 이대호 선수에게 은퇴로 바로 오라고 했다고 대표님이셔 대표님이셔 아 대표님이예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가 많아 이거 요거 요거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 저희 오후 7시 저녁 7시 유튜브 회식 라이브 있습니다 저희가 요번 주에는 저희끼리만 이제 먹게 돼가지고 좀 일단은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왜? 뭐 왜요? 다음 주에 하잖아요 아니 내일도 팬들 저기 오실 수 있으면 오시면 되지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면은 또 바깥에서 싫어해요 그래? 네 일단은 내일은 저희끼리 먹고 그래요 다음 주에 저희가 31일에는 또 정모도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라이브 알람 설정 해두시고 지금 이제 네이버 TV로 보시는 분들도 내일 오셔가지고 저희 먹방 보시고 같이 채팅 나누시고 또 질문 나누시면 저희가 항상 또 답변 해드리니까요 먹으면서도 또 얘기 나누는 시간 또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 보시면서 야구 이야기 나누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튼감독 최근에 급해서 그런지 고참 FA들 전면에 내세우고 잘 치고 있는 한동이 타순을 또 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얘기 타순 변경 뭐 이런 얘기 타순 변경? 네 타순 변경? 글쎄요 타순 변경은 선수들의 개인 타격 컨디션 흐름에 따라서 네 고정은 잘 없잖아요 롯데는 이동이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뭐 크게 뭐 그건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부상으로 만약에 공백이 생기는 게 문제인거지 네 네 타순의 변동은 타순은 근데 이제 뭐 어떤 선수가 이렇게 출루율이 최근에 굉장히 높다 하면 이제 타점을 많이 생산하는 선수를 그 뒤로 이제 배치를 한다든지 네 그거는 이제 감독의 전술인거지 그래요 뭐 타순 변경보다 그러면 좌우놀지 많았으면 좋겠다 요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좌우놀이? 근데 팬분들이 뭐 다 싫어하시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못 봤습니다 나도 싫어해 저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긴 맞아요 어쨌든 저희가 내일 저녁입니다 내일 저녁 2위가 짬뽕 가서 오랜만에 먹을텐데 저희가 저번에는 사실 이제 스튜디오에서 배달로 그리고 이제 1층 그 열악한 이 조리 환경에서 해주신 거였는데도 너무나 맛있게 먹었잖아요 아 우리 저번에?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게 가가지고 직접 홀에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지 벌써 좀 기대가 됩니다 내일 뭐 백짬뽕도 먹고 불짬뽕도 먹고 뭐 탕수육도 먹고 이제 먹을 수 있는 거 이제 다 먹어볼 예정인데 내일 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셔서 저희 같이 먹고 주변에 또 이 지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또 시키셔가지고 같이 먹으면 또 같이 먹는 느낌 나지 않겠습니까? 와서 뭐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뭐 테이블만 따로 앉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그렇긴 하네요 하여튼 내일은 또 저희끼리만 일단 자리를 하게 됐는데 다음주에 또 정모를 통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이비가짬뽕의 맛 또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요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이들 지금 신청하셨나? 많이들 신청하셨나? 저희가 계속 이제 말씀드려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때보다는 많이 오신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스무명 이 스무분 이제 모시기로 했었는데 아직 혹시 신청 안 하신 분 계시면 꼭 신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파이트 도전하셨는데 저는 이제 안되는데 유효님은 진짜 맛있게 잘 드세요 길게 잘 드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시는 거 아닌데 두고두고두고두고 오래오래 많이 드세요 그렇죠 저는 제가 많이 먹는 거는 자주 자주 먹는 거고 자주 드시고 저렇게 뭐 쯔양 그리고 또 저 누구냐 히밥 현주역 네네 그런 분들은 그냥 그리고 천뚱 이런 사람들하고 이거는 비교가 안되고 그분들은 어떻게 맛있게 잘 드시는지 많이 드시는지 대단한 것 같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일 저희 또 먹방 너무 많이 기대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또 40분 방송 또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이제 채팅 나눠주시고 들어오셔서 얘기 나눠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구요 저희는 또 내일 다시 오전 10시에 저희 내일 뭐 회식한다고 해서 라이브 없는 거 아닙니다 내일 10시에 라이브 있습니다 없는 줄 알았어요 하하하하 내일 10시 라이브도 꼭 찾아주시구요 어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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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